서울드리프트입니다. 서울드리프트! 한번 슥 들어본 것 같은데? 슥 들어봤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막 튠이 깔려있는 것 같은데. 길이보이 조금 들어봤습니까? 저는 완전히 좋아하는 노래. 대박이 왔어! 운전할 때 맨날 듣고. 진짜 느리프트 할 때. 길이보이가 영계국어로 유명해서. 왜 영계국어야? 한국말도 잘 못해요, 그래서. 가사를 잘합니다. 잘합니다. 굉장히 잘합니다. 멋있어졌다. 더 멀어져. 김동현 씨도 독특하니까 선뜻 지금 못 나서요. 쉽지 않아. 그동안에 앉았던 분들과는 다르니까 선뜻 뭘 얘기를 안 하네. 원래처럼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까 뭐 할 때 약간 무서웠어요. 약간 무서웠어요. 뭐 할 때 약간 무서웠어요. 지금 약간 최초로 동스라이팅이 안 통할 수도 있어요. 한번 가보죠. 귀를 여시고. 다 같이. 최코는 서울 드리프트. 길이보이는 기리지 마요. 크러쉬는 크루지 마요. 그렇지. 최초의 가요. 이제 막 10시. 붐비는 거리. 콜라블에 모든 소시의 끝. 퍼시리 재킷. 드디어 깨시. 퍼시리 재킷. 로드레스. 한국말. 이거 어려운데. 아, 이게 뭐라는 거야. 아, 이게 뭐라는 거야. 뭔 소리야? 아, 그로씨는 무슨 전화번호 기억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늘을 보고 계속 뭘 기억을 해. 진짜 나다, 뭔지. 야, 너 여기서 보잖아. 너 힙합계에 있는 거 같아. 그런 사람이 너 지금. 넌 또 대표 래퍼인데. 믿기지 않겠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먼저. 다 내리세요. 다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신도연 씨의 바스 먼저 오픈합니다. 두 손 모아 너의 머리 닿아고. 캥구 바스 반 오픈. 두 손을 붙잡고 브레이크 타임. 너와 나의 고개도. 두 손을 붙잡고 라는 단어가 떴고요. 이제 나는 누구지 주인 몹. 주인 몹이 뭘까 모르겠어요. 뿜씨 어마어마. 무슨 말이에요? 어마어마. 어마어마. 자, 빙나마 먼저 갑니다. 주술이 쎘어. 앞부분은 못 들었거든. 내부자 고발. 내부자 고발. 이런. 이런. 내부자 고발. 내부자 고발. 어? 약간 저 부주의 같은 걸 들었거든요. 이제 나는 나는 부주의에서. 내부자 뭐 비읍 짓이 들어가는 것 같고. 내부주의인가 보다. 브레이크 타임 없어 있었고. 그래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가운데로 적혀있어. 브레이크 타임 없어. 수고 잡고. 내부장 고발. 매 앞에. 매 앞에. 매 앞에. 어려운 매 앞에. 다섯 글자. 글자 다섯 개. 엣즈라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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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즈라이치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들리는 대로 써봤어요. 잊즈라이치. 잊즈라이치. 그래. 잊즈라이치. 잊즈라이치. 엣즈라이치. 내가 나 혼자 들었어. 어 진짜. 너 뭐지? 오케이. 타고만 있으면 안 돼. 해야 돼. 주행모드가 나왔어. 주행모드? 나 혼자 들었어. 나 혼자 들었어. 쌍댄거 주행모드. 아 저거. 단자율. 또 쌍댄거 주행모드. 단자율 주행. 단자율 주행모드. 단자율 주행모드. 뭐 있어? 왜 왜요? 그 게스트로 와서 그거 하나 딱 뭘 하려고 했는데 바로 앞에서 초치는 그런 상황. 아 오빠. 주행모드가. 나 혼자 들었어. 쌍댄거 주행모드. 오빠 그냥 매너모드로 바꿔. 잠깐만 이거 그러면은. 주행모드. 아 알겠습니다. 주행모드. 아 알겠습니다. 투셜놓고 투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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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 천재. 그리고 옆에서. 야 이게 뭘까. 야 주행모드가 뭐지? 주행모드가 말이 대박. 자 이제. 크러쉬부터 오픈합니다. 크러쉬. 파스밧. 오픈. 근데 주현이 아니지 주현일 수가 없지. 주현 선생님만 운전해. 진짜 찜근하기는 달라. 덜친 다르다 덜친 달라. 주행 모드. 그렇지, 대단합니다. 주행 모드. 주행 모드는 100%인 것 같아. 주행 모드 100%인데. 자율 주행 모드인 것 같아요. 자율. 좋아하는 분 계신데 뭘. 아이고, 아이고. 많이 풀려봐야 한 잔. 완전 좋아해요, 이거는. 오픈. 아니, 저 아래 있네. 아, 뭐 있구나. 아, 뭐 있구나. 어, 뭐 있구나. 공현이 형이 계속 코치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기리보이 님이 아. 다 쓰신 건데. 이럴 때는 이벤트만 하면 되거든요. 뭐 아니면 꼬임치거든요. 아, 그럼. 기리보이. 이거 뭐야? 뭐예요? 어, 뭐야, 어, 뭐야. 동현이 형한테 배운 게 이거야? 아니, 왜 그런 걸 가르쳤어. 아니, 아니, 이게. 이거 있어야 됩니다. 좋은 거 알려주셨네. 엄청 잘 들었어. 두 손 놓고 자율 주행 모드. 그러니까요. 딱 중요한 손 놓고. 피리보이, 이건 다 들은 거예요? 한 몇 퍼센트 정도? 이건 100% 같아. 오! 딱 정확히 기억납니까? 두 손 놓고 자율 주행 모드. 정답에 가까운 한 분을 원샷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후보예요. 다 후보예요. 다 후보예요. 다 후보예요. 가장 많이 맞춤. 1랑 1차 시도에 원샷을 제공해. 안에, 안에 나올 것 같은데. 아, 내부 자고 말로? 안에 아니야? 안에 많이 썼잖아. 보여! 주세요! 누굽니까, 누굽니까, 누굽니까? 누구입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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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진짜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실판. 팬클럽 이름. 아... 야, 갑자기! 크러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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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신하다. 소녀시대 써니 씨 이후 7주 만에 게스트 원샷. 귀여워. 써니 너무 잘했어. 써니는 너무 잘해. 이렇게 되면 기리보이가 진짜 약간 좀. 여기다 갑자기 생각해 줄 수 있어. 1등 받습니다. 1등 받습니다. 두 손 놓고 자율주행모드가 많네. 두 번째 줄이. 기리보이가 내가 들은 건 100%다라고. 타이머 없어? 나는 설어들었어. 너 웬만하면. 설어들었어. 나도 없어. 설어들었어. 이거 꽤나 괜찮은데? 괜찮아.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거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첫째 줄하고 넷째 줄만 없네. 그러니까 첫째 줄하고 넷째 줄만 찾으면 되는데. MC MC 잉글리시. 3개. 3개, 3개, 3개. 한 브레이크 타임 모드. 3개. 모드까지. 3개. 4개입니다. 알료. 어? 알료. 왜? 영어 4개입니다. 와우. 현아가 더 있나 보네. 근데 의외로 되게 많았으면 듣다가 안 들리는데 짜증 나면 영어거든. 그렇지. 안 들리는데 짜증 나면 영어거든. 그렇지. 첫째 줄에 있지 않을까? 다들 왜냐면 이상하게 있었잖아. 첫째 줄. 첫째 줄. 첫째 줄. 혹시 시티 같은 발음 없었어? 어? 시티. 시티 이런 거 있었네. 이따 나올 때 한번 마지막 줄쯤에. 동현이 형 거. 동현이 형 거. 이제 나왔지? 생각해보면 말이 안 돼서 그렇지. 발음은 꽤나 비슷한 게 많아. 그래, 그래. 에찔아이치를 썼어. 에찔아이치를 썼어. 에찔아이치를 썼어. 에찔아이치. 이거 좀 괜찮았어요. 김도네 씨가 잘 잡지요. 네 번째 줄을 보면 아무도 없는 거야? 아, 근데 머리? 나도 머리. 나도 머리. 너의 머리를 다 해도. 너의 머리를 다 해도. 너의 몸에 떼려 너. 너의 머리를 다 했어. 근데 영어 딱 한 단어 더 있어야 해. 한 단어. 딱 한 단어만. 어떻게 꼴드찬을 써버려야 해? 꼴드찬 먼저 써요? 음식, 음식을 한번 보자 일단. 아, 음식, 음식. 자. 한안치. 옆모습 보여주세요, 옆모습. 옆모습. 아, 소나게. 한 35년짜리, 35년짜리 소나게다. 아, 소나게. 심해, 심해, 소나게. 심해, 소나게. 대하를 좀 더 선호합니까, 아니면? 저는 무조건 대하예요. 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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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태하. 대한민국의 하반기 음악을. 하반기 음악을. 최하. 아, 독특한 지금. 독특한 지금. 자, 우리 해가 보여야 되는데. 다시 듣기를 씁니까? 그냥 이 정도 잡혀 있으면. 다시 듣기? 조금 있다가 꼴찌. 꼴찌 찬사도 되잖아요. 네네. 지금 비어져 있는 앞부분, 맨 뒷부분. 이제 라이치. 그래, 이제 라이치. 자, 김동연 씨가 찾아낸 다른. 이제 라이치. 영화가 더 있고. 다시. 듣자, 쓰자, 먹자. 으취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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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여야 돼요. 하하하하. 뭐라구요? 진짜. 머리가 아니에요. 근데 다 해도가 맞았는데 왜 어떻게 해? 다 해도는 맞고. 나큰노의라고 들었거든. 나도 그렇게 들었어. 나큰노이. 다큰놈. 다큰놈이. 코를 들었는데 코? 코를 들었는데 코? 코인? 다큰놈이. 코인이었어. 코인 이런 거 아니야? 코인. 남은 코인이. 남은 코인이 다해서. 남은 코인이. 남은 코인이 다해서. 그것도 악이도 깡이다. 일단은 정답존에 모셔놓을게요. 아!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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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저거 재미 봤다고 계속 안해. 배워, 배워.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배째라는 식은 자율주행을 표식할 수 있어야 되고. 브레이크 타임은 예를 들어. 뭐뭐 한다 할 때 원래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그때도 멈추지 않는다. 이런 말이 매번 제출이 돼야 된다는. 그리고 제가 얘가 가사 쓰는 법을 좀. 가사 쓰는 작곡. 작곡. 작곡 스타일을 좀 아는데. 이 앞에 게 무조건 설명이 돼야 돼. 아니, 그거 어때? 코너 어때? 코너 끼래 코너. 코너 어때? 코너 끼래 코너. 코너에 몰렸다 해도. 코너에 몰렸다. 코너에 몰렸다. 코너에 몰렸다. 코너로 괜찮다. 코너. 코너에 몰렸다 해도 아니야? 몰렸다 해도. 그러니까 나 큰 노이면 나 코너에 뭐 이렇게. 나 코. 나 안에 있어. 나 큰 노이. 그러면 글자 수가 안 맞아. 글자 수가 안 맞아. 여기 한번 다 해돈대, 저기가. 아니면 나 코너 몰렸다 해도 어때? 나 코너 몰렸다 해도. 그런 것도 괜찮다. 일단은. 크러쉬. 본인만의 스타일대로 부르면 돼요. 배제라는 식. 두 손 놓고 자율주행 못. 브레이크 타임 없어. 나 코너 몰렸다 해도. 태하. 재밌네. 계속하니까 재밌네. 결과.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그래. 보여주세요. 과연. 설마. 나 나 나 나 나. 결과는. 아우. 뭐야 이거. 아우. 뭐야 이거. 깜짝이야. 뭐야 이거. 깜짝이야. 깜짝이야.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진짜 놀래. 이거 짤 시작. 짤 시작. 짤 시작. 짤 시작. 표정 씨. 자켓 앨범 표정 사진 남았네요. 이거 저희가 캡처해서 드릴게요. 멋이야. 아우. 아우. 이제. 신도염 씨가. 빛을 내서라도 먹어라 얘기했던. 아우. 베테라는 식. 두 손 놓고 자율주행 못. 브레이크 타임 없어. 나 코너에 몰릴 때에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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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테라는 식. 우와. 베테라는 식.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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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릴 때에도. 그렇죠. 멀릴 때에도. 멀릴 때에도. 오리때에도. 대코너에 몰릴 때에도. 낙코너에 몰릴 때에도. 몰릴 때에도. 올릴 때에도. 그런데 떼 4를 그냥 늘린 거지. 올릴 때는 대박이다. 아나운서요. 이거 뭐야. 대박이다. 몔. 몔. 르테라는 식 아나운소. 백제라는 식 배interpret. 100년 안에 micro leagues. 완전 완전. 내가 이걸 왜 못 들었지? 진짜, 진짜. 이 정도로 들리면 문제 되면 안 될 정도인데. 너무 잘 들려. 진짜 뉴스에서 배제라는 식. 뭐 이런 식이야? 지코 딕션 참 좋다. 이걸 잡아냈잖아, 티리보이가. 배제라는 식 좋았어. 티리보이 출격합니다. 몰릴 때도 머리 다 하고. 정답! 불러주세요!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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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다.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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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다. 석, 뭐야?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 힙진모 씨 확실히 많습니까? 오랜만에 제가 음악 좀 하는데. 힙진모 씨. 나래가 브레이크를 확 잡았는데. 힙진모 씨가 맞다고 하니까 또. 아무래도 음악은 교양이에요. 그래요. 이대로 갑니다, 이대로 갑니다.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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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다. 힙진모 씨. 배제라는 식 두 손 놓고 자율 주행 못. 브레이크 타임 없어 나 코너에 몰릴 때에도. 근데 크러쉬도 그렇고 기리보이도 그렇고 자기 거 외에는 잘 못하는 거야. 색다리 분명한 친구들이야. 자기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야. 결과! 보여주세요! 과연 대하의 맛을 볼 수 있을지. 이거 맞아. 오픈! 베테라식.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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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몰린대 못 받아. 몰린대 로? 나는 몰리는데도? 실패! 진짜? 미쳐버리겠다. 그래? 모두가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는데 실패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하의 또 절반을 편안하게 쭉 드세요. 아, 미쳐버리겠네. 힌트판 5분. 자, 5개 힌트판. 그러면 한 글자 봐, 그냥 시원하게. 봄청이로 뭐 어떻게 안 돼? 봄청이로 그냥 빨리 써버리고 버리게? 뭘 자꾸 버려. 아니, 뭘 자꾸 버려. 만약에 오답수 봐서 오답수 3개 나오면 몰린데도 플러스 나, 난이 틀린 거고. 오답수로. 오답수 하면 나오지. 오답수 재미있다. 오답수 재미있다. 자, 오답수 지금 경우의 수가 딱 있죠. 오답수가 하나 나오면 나 쪽. 두 개 나오면 릴데도, 린데도. 3개 나오면. 여기가 다 틀린 거고. 오케이. 4개 나오면 그냥 끝. 조진거. 갈게요. 오답수로 갑니다. 오답수. 보여주세요.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하나, 하나, 하나. 5번. 2개, 2개. 난이다, 난이다. 난이네. 몰릴 때도가 맞네. 그러면 몰릴 때도는 무조건 맞는 거고. 난이네. 난이네. 오케이. 아예 다르게 나 코너에 쏠릴 때도. 한쪽 바퀴. 한쪽 바퀴가 공개미 빠지면 쏠려요. 쏭 쏠리지. 되게 위험합니다, 그거. 아, 그건 위험하지. 감수제는 바퀴도 떠요. 영상에서 봤어요. 들을 수 있죠. 이제 지코 씨가 아나운서가 됐기 때문에 들을 수 있습니다. 3차. 듣자, 쓰자, 먹자. 어렵다. 너무 어려워.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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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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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2차. 3차. 2차. 나야. 나야. 몰릴 때도 몰릴 때. 애매한데. 여기 릴도 완전 릴이었잖아. 릴은 진짜 릴이었는데. 그냥 난밖에 없어. 난밖에 없어. 난밖에 없어. 약간 나코너에 이런 식으로 가사를 안 쓰고. 그렇게 안 써. 안 써. 얘가 그렇게 절대 쓴 릴이 없어. 얘가 약간 되게 가사 쓰는데 예민한 친구이긴 해가지고. 나코너 이렇게 말 안 되게 쓰진 않을 거야. 애도. 애도. 와 진짜 애도. 귀엽게 해. 나코너에 몰릴 때 애도. 근데도. 극코너. 극코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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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코너라고 하지 왜. 존코너도 괜찮지. 존코너라고 해. 존코너라고 해. 존코너라고 해. 존코너라고 해. 존코너라고 해. 존코너라고 해. 이거 난밖에 없기는. 이 모든 에너지와 책임을 오랜만에 신동엽 씨에게 바칩니다. 어머라. 우리의 남자 신동협이 출발. 신동협이 출발. 신동협이. 이 글씨 진짜 오랜만에 본다. 오랜만이네. 요도로 갑니다. 요도로 가요. 불러. 주세요. 혜찌라는 식. 너무 높게 달고. 괜찮아요? 불러. 주세요. 혜찌라는 식. 두 손 놓고 자율주행 못. 브레이크 타임 없어. 난 코너에 몰릴 때에도. 멋쟁이야, 멋쟁이. 자, 과연. 과연 결과는. 3차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마지막 3차.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자, 갑니다, 갑니다. 아니야. 아니야, 제발. 아니에요, 나. 우리의 것이 아니야. 제발, 제발. 나, 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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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대, 어렵대.